오늘은 발효식품 된장, 고추장, 간장의 가치 재인식과 식당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장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장독대가 있었고, 이는 동네 아이들의 놀이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발효식품인 된장, 고추장, 간장은 각 가정의 독특한 레시피로 만들어졌으며 자랑거리였습니다. 또한 김장과 함께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전통장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이는 우리 식 문화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뉴요커들도 한식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정작 본토인 한국에서는 발효식품 문화가 시들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핵가족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며 젊은 세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장을 직접 담글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전통방식의 장 담그기를 배울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량 생산된 공장형 장류는 값이 저렴하고, 구매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장형 장류는 전통방식으로 만든 장에 비해 맛과 풍미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효기간이 짧고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는 등 품질면에서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장 문화는 서서히 잊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장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각 가정에서 장 담그기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장 문화 교육을 활성화하여 전통장의 가치를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에서도 전통장류의 품질 향상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장류를 개발하고, 이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장 제조기술을 표준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누구나 쉽게 배우고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모아진다면, 우리의 소중한 장 문화를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식당의 콘셉트를 정하는 데 있어 건강과 웰빙, 전통장 요리 전문,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고려해보세요. 구체적인 콘셉트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당의 방향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료의 품질과 조리법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품질의 재료를 사용, 정성스럽게 발효시킨 장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식당의 근간이 되는 음식의 바탕으로 현대인의 입맛에도 맞게 응용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3.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통 발효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류의 유래와 제조과정, 품질에 대한 스토리를 최대한 세세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편안히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의 식당으로 만드세요. 전통장 만들기 체험, 지역농가의 재료 등을 통해 식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전통적인 식사 경험을 제공하며, 조리법 등의 레시피를 공유하면 좋습니다. 5.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식당 운영에 반영해보세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과 간장을 사용한 닭고기 볶음과 구이 요리는 쉽게 완성할 수 있으면서 달고, 짠 풍미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습니다. 5. 된장, 간장은 맥적을 만들기에 가장 알맞은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의 건강함과 질 좋은 소고기는 최고의 식사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 음양의 조화에 맞춰 육지와 바다, 하늘의 재료를 모두 사용하는 식당은 흔치 않습니다. 시래기 들깨국은 만들기 쉬우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건강에 좋은 국물 요리입니다. 사시사철 변하는 계절의 장점은 다양한 야채를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이 먹기 힘든 제철 나물과 냉국으로 할머니와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는 장소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통장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민족의 오랜 지혜와 정성이 깃든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를 소중히 여기고 계승해 나가는 것은 현 세대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장을 활용한 식당 운영은 이러한 문화를 대중에게 알리고 건강한 식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전통 발효식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메뉴 개발, 제철 식재료의 활용 그리고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 조리법 등은 독특하고 매력적인 식당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전통장의 가치를 살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식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한 식당 운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